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흔한 책이 아니라 희귀한 책이다. 성경은 흔한 책이 아니라 희귀한 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신약성경의 구조와 신약역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이미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익숙해진 생각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꼭대기나 바다 끝에 가서 누가 가져와서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도 읽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무슨 방언으로 된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단들에게 쉽게 속고 그런 동요에 빠지고 만다라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 전체가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것만 듣고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있는 거지 보다 퍽럭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폭풍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폭풍과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약 성경이 형성된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역사와 교회가 처음 서가는 그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록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적혀진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신약의 어떤 문서도 이런 게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했던 생상한 증언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제림하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오해라는 것을 점점 지연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하나둘씩 늙어서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분위기 역사의 흐름 속에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고 빼고 이래가지고 희석되거나 이상하게 된 그 말씀의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일정한 말씀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분명한 그 의도를 적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이러면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 사상들까지 이제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에 대한 확실한 그 역사적 사건들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 의해 적혀진 그 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말로 혼란스러운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이 이제 이웃 교회로 이제 회람되기도 하고 또 필사자들을 보내서 복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한 직접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저술하기 위해서 누가 보금을 누가라는 사람이 적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사도들에 의해 보금이 왕성하게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정확히 그 말씀 말씀을 하셨던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봤던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 외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누군가의 소문과 자기가 대충 봤던 걸 적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사도들의 글들을 굉장히 권위 있게 보고 그래서 그걸 필사하는 복사작업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거죠. 베드로서 3장을 참고해봐도 베드로가 사도바울에 의해 작성된 어떤 서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왜곡되게 행하는 자를 무업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글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바르게 전하는 기록들이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누가의 기록을 참고하면 여기 사복음서 외에도 많은 복음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조를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누가 같은 경우 사도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가 말해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교유를 통해 듣고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기록하는 경우였는데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고하면 그런 누가의 이런 기록과는 또 다른 많은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에피온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또 베드로 복음서, 도마복음서 이런 게 있어요.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좀 귀에 익숙할 수 있는데 당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2009년, 2010년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나 오강남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줬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해지기까지 기준이 되어오던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을 통해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이니 새로운 예수님이니 이래가면서 완전히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그 당시 지금과 같은 논쟁과 혼란 속에 결국 위경이 됐고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만큼 역사를 공부했다. 이런 자기 자랑의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 2006년에는 미국에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숨겨둔 자식 후선이 있다. 이런 헛된 소리가 들썩였거든요. 그런데 천주교회, 수도회 등이 들먹거려지면서 아무런 사실적 증거도 없는데 괜시리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그저 그냥 교회에서 복복 찼던 사람들이 세간에 퍼지는 악성놀어, 거짓 보도로 인해서 성경의 순수한 권위를 의심하고 이유 없는 불신을 가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지 못한 그저 교회당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안녕과 복을 바라며 다니는 교인들이 다 쉽게 휩쓸리더라는 거죠. 이것은 저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씁쓸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당으로 오게 된 이 사람들을 교회와 목사가 바르게 성경과 역사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형성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이 역사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런 잘못된 위경이나 또는 참고만 가능한 외경 같은 걸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읽었다 그러면서 지식 자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똑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여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베드로 5사 3장 10시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잘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들도 그래요. 신약성서에 있는 이 서신서 외에도 다른 서신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전서 5장 9절이나 골로전서 4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이 적어보낸 편지를 주변의 교회와 함께 읽으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인 사도들의 편지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읽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편지들처럼 또 적혀진 다른 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클레멘트 1, 2서, 12사도 교훈집, 아무튼 바나바 서신, 베드로 목시록, 바울 목시록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도마 행전 이런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중에서도 사실은 어쨌든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지금의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되기까지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의 경우는 율법서 같은 경우는 사실 포로생활 이후 그때쯤 BC 5세기경에 거의 정경으로 알고 있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BC 한 200년경이죠. 그때 이제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틀이 잡혔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던 성문서 같은 경우 BC AD 1세기 정도 돼서야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AD 90년 거의 AD 1세기 돼서야 유대 라삐들의 모임이었던 얌니아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완전하게 승인이 됐던 거고요. 신약의 경우는 신약의 몇몇 책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의심을 받으면서 어떤 교회는 인정하고 어떤 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책을 가리켜서 7의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게시록이 포함됩니다. 이 책들이 정경이 되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인간들의 이성으로 사려있게 통찰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D 397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이게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역사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해오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약 성역 27권을 하나님이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거의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397년이 이게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책들 중에 우리가 보는 이것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 뭐가 기준이냐라고 볼 때 첫째는 사도성이었어요. 책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 직접적인 증인들에 의해 기록됐다든가 또는 사도들이 쓴 책이 아니라도 그 책의 저자와 사도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서 사도가 기록한 책과 거의 동일 수준에 있는가 이제 이게 기준이었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정경의 계열에 오를 만큼 영적인 성격을 띄고 있느냐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가 되느냐 이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도마보금서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너무도 엉뚱한 내용이어서 이거 외경도 아니라 이건 위경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내용에 의해서 구분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인데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걸 살핀 거죠. 이 보편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신약의 7의서 같은 경우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어떤 검증을 걸쳐서 BC 397년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겁니다. 넷째는 영감성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이 책이 사람들의 영감을 불어 일으키는 그런 책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살폈던 겁니다. 이것처럼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많은 책들 중에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로 대치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책들 호모 로고메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으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반대가 있었던 안티 데고메나 아까 7의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의 300년 동안 이런 것들 뭔가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검증되고 경합되고 토론되다가 AD 397년 카르타구에서 결국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 가운데서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을 제외하고는 어떤 책도 성경이란 이름 아래 교회에서 읽을 수 없다라는 이런 중요한 결정도 사실 그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성서가 27권으로 정경화된 건 결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밀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신약성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보내신 그 사실 그 하나님의 게시를 언약의 성취를 우리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줌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서를 통해 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이시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쉽게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섭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던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따라 읽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사실이 벌어졌던 그 시대 그 진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의도로 인도하는 그런 거듭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속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추측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담아주신 너무도 귀한 하늘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랑의 편지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살펴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각고의 세월이 흘러서 BCID 397년 신약의 정경화를 통해 이 성경 결국 66권에 대한 완전한 정경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성경들이 역사를 통해 여러 언어로 번역을 거듭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필사본으로 나온 게 1790년입니다. 그것도 발췌 번역된 것이었죠. 그래서 1882년이 돼서야 성서 66권 가운데 그것도 낱권들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11년이 돼서 성서 공예가 신구약 성서를 완역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956년판 성경전서 이 개역 한글판은 1900년에 완역되어 나온 신약과 1911년에 완역되어 나온 구약을 다시 고친 번역입니다. 그리고 1967년이 돼서야 우리나라 학자들만으로 구성된 성서 번역 위원들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새 번역을 출발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한성서공예에서 나온 신약전서 새 번역번입니다. 1993년 1월에 대한성서공예는 10여 년 동안 각 교단의 신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번역진이 새롭게 번역한 성경전서 표준 새 번역의 첫 판을 발행합니다.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역과 달리 현대어로 번역됐다라는 거고요. 또 쉬운 말로 번역됐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많은 성경 번역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저 세월이 흘러 다가온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신앙선배들의 헌신과 저들의 헌신을 통해 일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의 너무도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성경은 아무 곳에나 가도 볼 수 있는 흔한 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어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희귀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이 책 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온전하고 겸손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되고 겸비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만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소중하게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개명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 거듭난 거룩한 성도리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순종의 삶과 그런 순종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잊어버리고 이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흔하게 널려있는 책처럼 대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시키고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던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섰고자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함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고 희귀하고 너무 소중한 이 성경 정말 소중히 여기고 늘 함께 동행하며 이 말씀 속에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